천재음악가 모차르트가 악기의 왕이라며 극찬했던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겔인데요.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악기지만 유럽에선 유서 깊은 교회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홍성훈 장인이 오르겔을 만들고 있는데요. 김주령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엄한 소리로 귀를 사로잡았다가 고요한 음색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 악기가 바로 오르겔입니다. 국내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반을 누르면 파이프 내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국내에서는 홍성훈 장인이 유일하게 오르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교회 예배를 위한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훈 장인은 1986년 기타를 배우기 위해 떠난 독일에서 우연히 오르겔 장인을 만나 오르겔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0여 년의 도제 생활을 마치고 독일 자국민도 합격하기 힘든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마이스터 타이틀을 거머쥔 홍성훈 장인. 홍장인은 독일에서의 명예를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르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오르겔을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수와 오르겔과 홍매와 오르겔 등 한국인정서에 맞는 외형과 소리를 찾아 가장 한국다운 오르겔을 제작했습니다. 성공의 소성당부터 임시막사가 설치된 개척교회까지 20년 동안 총 16개의 오르겔을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홍장인은 한국에도 오르겔 문화가 전파되길 소망했습니다. 이런 파이퍼루안이 한국인들한테 많이 심어져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소리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한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한국교회에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